유진이는 SBS의 딸이니까요. 여보세요. 유진 가요의 유진 씨. 안유진 씨 안녕하세요. 어머 안녕하세요. 유진 씨가 또 인기가요의 딸 아니겠습니까? 맞습니다. 아 맞죠. 저는 SBS의 아들입니다. 네 SBS의 아들 조정식이라고 하고요. 아 반갑습니다. 권은비 씨 솔로 데뷔 축하 돌잔치를 함께하고 있어요. 아 돌잔치에 하고 있구나 우리 언니가. 돌잡이 뭐 잡을 것 같아요. 돌잡이요? 네. 첫 데뷔 앨범 이행이 또 잘 돼야 되니까. 돈 돈 돈. 돈이요. 네 돈이라고 합니다. 네 은비 씨에게 응원의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언니 첫 앨범 긴장되겠지만 화이팅하고. 화이팅. 어 사랑해요. 사랑해요. 유진이 사랑한다는 얘기 잘 안 하거든요. 유진 씨 마지막으로 은비 이행 씨 좀 즉석에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유진 씨 중요합니다. 엠씨한테 중요한 숙제죠. 은. 은비 언니. 비.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랑해요.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구유하 U. 워 우우오오 고맙습니다. 이렇게 갑자기 전화를 했는데 다 이렇게 받아줘서 더 더 감동이네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